오늘은 뱅그라이터입니다! 오늘은 뱅그라이터에서 만나요! 뱅그라이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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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엄청 맛있어요 바삭바삭 바삭바삭 이건 내가 한입에 들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치킨이 정말 맛있어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좋아요 치킨이 너무 고소해요 오징어 딱딱한게 너무 맛있어요 올림삼 치즈가 더 많아요 치즈는 수박도 매운 맛이에요 치즈가 더 강해요 치즈가 더 강한 맛이에요 치즈가 더 강한 맛이에요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굉장히 고소해요 치즈가 정말 쫄깃해요 오징어 치킨은 매콤하고 맛있어요 오징어 엄청 짭짤하고 맛있어요 너무 고소해요 아삭한 맛 아삭한 맛 초콜릿이 너무 좋아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!